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솝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이솝이야기 중에 사자와 당나귀 이야기인데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대략 그림 속을 들여다보시면 사냥 중인 것은 확실하죠.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는지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자와 당나귀 어느 날 사자와 당나귀가 사냥을 나갔어요. 당나귀가 챗빨리 달려들어서 사냥감을 쓰러뜨리면 사자가 그 동물을 죽였어요. 그렇게 잔뜩 사냥을 했답니다. 사자는 사냥한 먹잇감을 똑같이 새 덩어리로 나눈 다음 말을 했죠. 난 동물의 왕이니까 우선 한 덩어리를 가져야겠다. 그리고 너랑 같이 사냥을 했으니까 또 한 덩어리를 더 가져가겠어. 그리고 마지막 한 덩어리는 사자가 으르렁거리며 말을 이었어요. 만약 네가 이걸 욕심내면 후회하게 될 거야. 어서 달아나는 게 좋을 게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왜 당나귀는 사자와 동업을 했을까요? 꼬임에 넘어간 걸까요? 속임수에? 갑자기 드는 생각이요. 그렇습니다. 연대라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처지가 비슷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힘을 합쳐서 뭔가를 큰 것을 쓰러뜨리는 것은 제가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이렇게 힘의 균형이 완전히 판이하게 차이가 나잖아요. 사자와 당나귀. 이게 사자와 당나귀 사이에 동업이 가능할까라는 생각도 들고 여러모로 이렇게 복잡한 마음이 드는 것은 저 하나뿐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왜 당나귀는 사자와 동업을 했을까요? 그리고 사자는 너무나 그냥 쉽게 자신의 힘을 이용해서 말하자면 당나귀를 당나귀의 노동을 착취했다고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드는 생각은요. 물론 지금 누워있는 동물 친구들이 당나귀랑 그렇게 크게 균형이 뭐라고 할까요? 기울어지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좀 얼룩말도 그렇고 사슴도 그렇고 사슴이라기보다는 갑자기 이러면 생각이 안 나지만 뿌리 큰 친구들이 뭐 당나귀를 받치면 받칠 수도 있을 텐데 하는 생각도 들고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교차를 하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참 궁금합니다. 요즘처럼 참 코로나 이후로 굉장히 힘들어 하시잖아요.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욕심을 좀 덜 부리는 선에서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보듬어주고 힘을 주고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 그것이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해야 할 어떤 과업 같은 일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의 교감, 교류를 통해서 내가 갖지 않은 것을 상대방이 가진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능력 물론 역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상대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서로 역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상대의 부족함을 대체할 수 있다면 뭐 그렇게 어려울까 하는 그런 마음도 들기는 하는데요. 여러분 3단계를 올라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좀 더 힘을 내시고요. 조금만 조금만 더 버텨보시면 이 또한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활기찬 하루 되시기를 바라고요. 즐거운 일을 그냥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떠세요? 그냥 우리 내가 굉장히 복잡하고 그럴 것 같지만 굉장히 단순한 게 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소리내서 웃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하하하 이렇게요. 웃으시고 미소를 머금으시고 또 미소를 전파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미소 전파자가 되시는 건 어떨까? 전파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네 행복을 오늘 하루를 선물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선물을 쟁취하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쟁취. 쟁취라는 말이 좀 너무 격했나요? 하지만 의식적으로 오늘 하루가 선물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사실은 쟁취라는 말도 그닥 그렇게 낯설지 않은 그런 낱말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주변에 있는 것 또 나부터 먼저 미소를 머금고 소리내서 웃고 상대에게 뭔가 기분 좋은 메시지를 보내시는 것 먼저 여러분이 하시는 건 어떠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신다면 여러분은 더욱더 빛나실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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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